얘기지만 되게 연애 아닌 연애인데 장만으로 막 사귀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생 보면 말로만 사귀자고 해놓고 저는 이제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200일 정도 됐는데 난 만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사귀자 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사귀는 거랑 안 사귀는 거랑 똑같다고 느꼈었어요 그게 사귀는 건가 저는 그걸 사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사랑했는데 아직 못해봤어요 고마워 밤새 춤을 추며 노래해 그 끝이 없던 I pulled you 우린 나오기로 You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